아유 근데 우리는 진짜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샤롬이 이사초리 동탄해서 하는 곳마다 이렇게 눈난 꽃들이와 줄이 됐죠 세상에 어떻게 말로 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진짜 저희들은 한 번 있는데 너무 힘내라고 어떻게 눈물 나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진짜 박수 하나하나 이런 분 글자 하나에 저희들이 진짜 용기를 얻고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매니저의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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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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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마어마한 기념이 너의 그 말을 잊게 되는 것을 너도 만나려고 이렇게 혼자였나마 오늘밤 너가 마지막 남짱이었으면 나는 죽겠어 이 어마어마한 기념이 우리의 사례 하늘이 내 자의 사례 하늘이 내 자의 사례 감사합니다 결혼해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잘하죠 세고 불러야 되는데 짝수는 어때 가수님이 그러잖아 빨리 와봐 저기 하진 아버지랑 해야지 그래도 안 빼네 뺄 줄 알았더니 안 빼네 어 젊어보여요 어 젊어보여요 리허설 잘자오빠 잊어버리고 떠나버리기 여름날 웃음풍에 비가 내리며 술잔을 피워내며 울고 싶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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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음풍에 비가 내리며 울고 싶어 웃음풍에 비가 내리며 울고 싶어요 웃음 웃음